일본국의 장관 뱃돼지 꼬붕인가 줄리에 카톡인가 아주 까리 않고 너무 아주 까리 않고 너무 아주 까리 않고 너무 참을 수 없는 존재에게 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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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할게요 머리는 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 혓바닥은 철삭철삭철삭 표정은 간족간족간족간족 불족간족 1국의 장관인가 1번국의 장관인가 맨돼지 뽀뽀인가 줄레인 칸송이냐 아주까리안도 너무 무 아주까리안도 너무 아주까리안도 너무 창문수 왕는 총재 줄레인 칸송이냐 줄레인 칸송이냐 줄레인 칸송이냐 줄레인 칸송이냐 아주까리안도 너무 아주까리안도 너무 아주까리안도 너무 창문수 왕는 총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